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들으라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오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온라인으로 예배와 포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9시에 모여서 드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어떤 성도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게 목사님 큰일 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 났나 싶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복음만 누리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소스트트랙 이런 예선전 이런 경기가 있던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 매번 올림픽 시작하면 금메달을 안겨줬던 소스트트랙을 하는 날이라 많은 국민들이 그거를 봤나 봐요 그 성도님도 그걸 봤나 봐요 저도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좀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주 이제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영상을 이렇게 보는데 순간적으로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너무나도 미워지고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또 싫어지는 거 있죠 가뜩이나 코로나가 이제 시작돼가지고 지금 너무나도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있고 난리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공산당이라는 저 체계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정말로 적나라하게 보이는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저렇게 보이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보금적인 최선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이런 화랑 미움을 가지고 중국이라는 나라를 품을 수 있을까 만약 중국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보금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간에 전도자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화가 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게 되면 사단에게 속게 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된다라는 것 이 시간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조금 더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깨달아지고 보금의 눈으로 모든 것이 결론나고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잘 생각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의 기준입니다 이번 주 저희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죄라는 것이 이제 세상에서도 많이 쓰여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혼동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죄라는 단어를 잘 구분되어 줘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죄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나쁜 일을 안 하는 것 이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법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있나요 우리가 모든 법을 다 알고 지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죄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에게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만큼 죄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무겁고 쉽게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죄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에도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이 아기에게 죄가 있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그리고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죽었는데 이 아이가 지옥 같느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선뜻 대답하기가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방금 태어나 이렇게 사고로 이렇게 죽은 아이가 있는데 그 산모에 가서 그 아이가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로 이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질타와 여러 가지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복음을 잘 모르고 교회에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죄가 몇 살 때부터 생겨나는 것이고 무엇에야 죄의 시작인가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천주교는 이것을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이런 아이가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연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가 선행과 봉사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천구로 보내신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연옥이라는 것이 없지만 천주교에서 보는 외경에는 그러한 한 구절이 있는데 이런 한 구절을 가지고 온갖 인간의 좋은 생각들을 집어넣어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주교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사? 부모에게 드리는 거니까 공교하는 건 괜찮다라고 드리고 눈에 보이는 것? 우상? 믿음을 좋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다 괜찮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으로 좋다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가져다 복음을 희석시키는 것이 천주교라는 것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의 복음이 제일 반대되는 것이 다른 종교가 아닌 천주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는 알지만 유일성의 복음을 제일 희석시키는 종교가 천주교라는 것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이것의 잘못이 무엇이냐 구원을 받으려면 선행과 봉사,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해시켜버리는 이런 세상의 기준에 만들어놓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좋고 옳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구원의 확신은 전혀 없고 항상 눌림 속에 살아가야 되는 그들 착하고 올바른 것 같은데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는 그들 우리는 오직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행생활하는 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힘들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천사같이 자는 모습을 보았을 때 보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렇게 복음을 계속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도 복음만 필요하다 그러면서 잘 때는 천사 같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안 되어지고 불안, 염려, 초조 속에 사로잡혀서 있는 이 창세기 3장들의 모습, 울 때의 모습 보면 참,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오직 복음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죄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야 될 죄는 무엇이냐 요원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라 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뭐라고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의 기준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죄를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를 깨닫고 알아가야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나버린 것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번 주에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로마서 3장 9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엄난이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이라함과 같으니라 제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줄줄 읽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성실하게 지켰고 모든 율법의 교육과 모든 행동에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도 율법을 지킬 대로 지켰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결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니깐 사단의 종로를 떼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유래 행하던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망인들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자기의 문화들이 아직도 조금 바뀌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워넣는다 너 왜 그렇게 사느냐고 율법의 판단에 정제를 하는 그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간절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로마서를 이렇게 읽게 되어지다 보면 우리의 불신자 상태를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잘 묘사하고 있는 듯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신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고통 중에 헤매고 있었는지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간절히 적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을 더 깨닫고 믿고 누리다 보니 나의 불신자였던 상태가 더욱더 발견되어지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조금 믿는다고 안다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조금 지키면서 이방인들을 향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무엇이 다를까요 복음을 조금 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판단하고 정지하기 바쁜 우리의 모습이 지금 로마서의 모습과 똑같지 않을까요 복음으로 답을 주고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교수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는 이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토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니 이것은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흑주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을 직접 열어주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 이번 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잼을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셨다라는 것이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의 방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만 누려야 될 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하는 자리의 소리여 이르라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일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오 그의 모든 아름다운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미 여우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외치라 라고 하는데 무엇을 외치라고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지만 이 모든 것은 마르고 시들게 된다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 있고 낡고 늙게 되어 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라고 외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세상의 기준 이것으로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것이죠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누구에게나 필요한 복음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언약적 한이 발견되어 즉시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걸음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가 다시금 정리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정말로 우리가 전해야 될 최고의 아름다운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적이 죄로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영적으로 사로잡혀 귀신이 보이는데 귀신이 보이고 말씀을 듣는데 몸이 꼬여가는 그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행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전혀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임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기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그들에게 좀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온 세상이 전하는 예언의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힘써 소리를 높여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을 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상극과 보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약속하신 것이 오늘 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나의 마음을 새기시며 현장 가운데 누리시며 승리하는 예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기시메하십시오 VI